제발 기완이였으면 아 이거 진짜 모르겠어 야 나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 맞겠죠? 진짜 야 이거 기완이예야돼 난 허리가 몇이니? 24요 기완이요 힙은? 기완이요 아하하하 어렸을 때부터 난 우린 달라 우리의 우주의 살이 모자라면 난 우린 갈아갈 긴 생머리에 바람이 불며 날아갈 꽃같이 가라풍을 자라면 난 마리아 자 신력자라면 우영과 대현동 지붕 위에서 늘었던 신력자 기완이 기완이를 닮은 응시 형 어른이 되니까 얼굴을 진짜 못 알아보겠어요 기완씨는 중3시절에 우영씨에게 축과할을 빌리는데 그 축과할을 돌려주지 못한 채 13년이 흘렀습니다 기완아 한 번만 보게 해줘 너 먹은지 못다 1마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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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게 1마리나 1마리나 2마리나 1마리나 1마리나 2 relationships 타이 disapputer 액cı 개 이렇게 사진 기분이 이렇게 오예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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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원아 기원아 아 아니요 같이 같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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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원아 아니요 아닌 거에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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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셰이 이게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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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났어 야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어요 와 이한이랑도 되게 친했다고 이한이 연락처를 저한테 물어봐서 흑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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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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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